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야 시장이 상승재료를 상승재료답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2거래일 연속 올랐던 하루였는데요. 저희 첫 번째 이슈 만나보기 전에 시장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2거래일 연속 반등한 시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은 납부가대에 따른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진짜 최근 10거래일 정도 보시면 반등 없이 주가가 286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초반까지 2700포인트를 이탈할 뻔했었죠. 한 80포인트가 반등 없이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800포인트, 807포인트 회복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거의 연중 최저치 연저리까지 조정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매일매일 빅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M7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31일에는 BOJ, 금리 인상을 정말 할지 안 할지 중요한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FOMC, 그 다음 날,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까지 감안한다면 정말로 큰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변동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가 상세 되면서 변동성이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동성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하는 패턴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V자 반등까지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 한마디로 2780, 9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준다라면 좀 단기 반등의 끝자락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현금화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좀 반등이 이어졌을 때 좀 일부 현금을 좀 챙기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강하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2650포인트 전후로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주식 비율을 높이고 좀 상단에 주가 지수 밴드 상단에서는 비중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주식을 산다면 금리 인하 수의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찌 됐든 러셀 지수가 계속해서 버텨주고 상승이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배당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지수사라든지 금융사 좀 관심 있게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 대비 낙복가대를 보인 기업들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저점 대비해서 오늘 5% 상승한 걸 감안한다라며 거의 11%가 저점 대비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 저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반등을 준 것을 본다라며 이들 기업이 얼마나 반등을 더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또 지난번 저점 대비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 의외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은 한 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전망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일 수 있는데 우선 이번 주에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나 빅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는지 보고 가보자는 건데 그러면요. 8월에 코스피 2,900선 돌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월 달에도 2,900을 돌파를 아쉽게 못했죠. 2,896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8월 달에도 2,900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말에 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 지수가 한 2,800포인트 때에서 그러니까 한 2,800, 한 30포인트 전후로 해서 21선이죠. 21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행보를 해준다라면 8월 말까지 그러면 충분히 저는 2,9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잭슨홀 미팅, 회의가 있습니다. FMC만큼은 아니지만 또 어쩔 때는 FMC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잭슨홀에서의 어떤 세계 금융 수장들의 어떤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인데 만약에 7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 8월 달 잭슨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단추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좋게 해석한다라면 주가는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월 28일이거든요.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는데 8월 28일 전후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고 또 잭슨 황이 또 화려한 입당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반도체 수요 지난번에 팁핑 포인트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로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을 자신감을 보여준다라면 반도체 눌렸던 기업들이 강하게 주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슈가 좋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8월 말 9월 초 2,900포인트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조건이 얼마 마저 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국채만 4조를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대감은 계속해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동안 우리나라 국채를 한 천억 내외로 거의 관심이 없다가 7월 한 달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한 4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시중은행들은 약간 마진을 포기하면서 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줄 때 마진을 포기하면서 금리를 2% 초반, 중반까지도 낮췄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었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어차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낮은 금리를 대출해주는 거 큰 부담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제는 그 인하의 폭, 강도를 몇 회냐, 한 4회냐 혹은 예전처럼 정말 0%대까지 강하게 내려갈 수 있느냐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또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세를 보여줬죠. 7월 중순 이후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그러면서 약간 수익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채권 매수가 이어진 것은 조금 더 8월 달에도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정도 속도의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이슈 만나봐야 될 텐데요. 바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 지정확정 리스크의 변동 관련주 전망은? 네, 최근 국제유가 WTI나 브랜트유 살펴보시면 지난 4월이죠. 지정확정 리스크로 고점 찍은 이후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최근 한 7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면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수요단에서 보신다면 지금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현재 휴가철 이동 인구가 제일 많은 시즌에 들어가죠. 보통 성수기 시즌은 6월 말, 7월 초부터 8월 중순, 8월 말까지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트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는 나라다 보니까 휴가철 이동에 대한 휘발유 수요가 상당히 높은 시즌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요단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극성수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게 한 8월 중순, 8월 말 접어들게 된다면 서서히 감소, 연말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수요단에 의한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끝났던 삼중전회가 그렇게 부양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말 없이 그냥 평이하게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원자재 시장, 에너지 시장은 좀 실망감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뭐 구리라든지 이런 금속 관련해서도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단은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급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좀 해제볼라하고 약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거의 끝나가지고 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보다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조금 더 득표가 높다. 그러니까 한 65% 정도 득표 가능성을 좀 점쳐지면서 대통령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데 마드로의 현 대통령이 이것을 그냥 대통령이 포기할지 아니면 피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까지도 대통령직을 계속 강제적으로 유지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동, 또 베네수엘라든 약간의 지정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중동 리스크는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유가를 공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야권 성향의 대통령이 된다라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유가를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유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요소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단하고 공급단이 여전히 유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가 높여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은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것 때문에 등락이 항상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올림픽만 봐도 느껴지듯이 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정보들의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항공류를 대체할 SAF라고 하죠. 지속가능 항공류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정유사들도 해당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이러한 비슷한 얘기는 가끔씩 나옵니다. 연초에도 바이오 디젤을 의무화를 높이겠다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항공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관련된 SAF라고 그러죠. 지속가능한 항공류. 한마디로 그냥 디젤, 바이오 디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도입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다음 달 7일에, 8월이죠. 8월 7일에 개정을 통해서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정부가 조금 유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SAF의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싱가포르발,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한에서는 SAF를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게끔 의무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정유사들도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SAF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한 100개 이상 된다고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열 몇 개 정도 생산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투자를 한다면 최소 3군데 이상 S51, 현대오일뱅크, GS에서 3군데에서는 생산 가능성이 좀 있는데 총 투자 금액이 6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정유사가 부담하기에는 사실 이게 수익성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용은 좀 높게 나오고 수익성은 높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100% 사용된다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들은 있어서 실적이 얼마나 기여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SFA의 사용 비중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국내에도 도입된지 여부를 좀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SAF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얼마나 기여가 될지는 제한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일전에는 정치권에서 행제세라는 이야기가 그 정도로 업황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정리업계? 최근에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했다고 했는데요. 성수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한때는 코로나 때는 유가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로 안 좋다가 이제 좀 경기가 개선되면서 유가가 0불대에서 100불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행제세를 도입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 이후에는 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럼 지금 만약에 그때 행제세를 도입했었으면 지금 다시 환급해줘야 되나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거는 결국에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을 기준으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정해지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SOL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 쪽, 그러니까 피발류 쪽은 오히려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유난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업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특히 유가가 2분기 때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신다면 지금 4월 초까지는 유가가 상승했지만 4월부터 딱 6월 초까지는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절제 성수기이지만 유가가 다시 또 상승했다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과 또 3, 4분기에도 뚜렷이 개선될 만한 요소는 없다 보니까 주가가 SOL 같은 경우 보면 계속해서 6만 원, 7만 원 이하에서 최근 두 달 넘게 행보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피해주와 수혜주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접근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은 저희 나라는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수입을 해오니까요. 특히 제조업 시설,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되었든 다 석유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오히려 이런 제조업 업체들의 경쟁력이 증가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가 상승의 수혜주, 유가 하락의 수혜주, 피해죌를 따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제조업을 하는 위주로 우리나라는 산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가파르게만 오르지만 않는다면 유가 관련된 피해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정유주들 같은 경우라든지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유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스프레드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어떻게 보면 85에서 70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 최근에 100달러까지 갔을 때는 지정확정 리스크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도 일부 선 반영이 됐다면 그만큼까지 오르려면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일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에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에너지 시장이고 특히 기름, 석유가 그렇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중동 리스크는 그렇게 확전이 안 되고 있고 이란이 참전 가능성이 아직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럼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전쟁은 정유시설 타격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또 러우 전쟁도 연말에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죠. 델랜스키 대통령이 휴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유가가 상승할 만한 동기부여는 전 없다. 상당히 낮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수요단이 중요한데 중국이 지금 대규모 부양을 최근에 연초에는 많이 했는데 이후 후속적인 조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발 유가 수요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 지금 IMF라든지 세계은행에서는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분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또 이제 유가 소비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는 큰 의미 없이 그냥 80달러 중반 그리고 하단은 한 70달러 대에서 밴드에서 그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철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에너지 쪽을 본다면 LNG 쪽을 조금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유가와 관련된 기업은 저는 조금 중립적인 시각 조금 더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에 대한 큰 상승 모멘텀이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LNG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주셨는데 이 안에서 최선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1승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1승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승이라는 회사는 이제 배, 조선 배에 관련해서 환경정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뇨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는 이 회사의 제품을 한 80% 이상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같은 기업도 상당 부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LNG 재기화 장비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러우 전쟁 때문에 파이프로 러시아 대 가스를 받던 것이 이제는 못 받고 이제 배, LNG 선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죠. 그래서 이 LNG 재기화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1승 같은 경우는 해상, 육상 둘 다 LNG 재기화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동해에 가스전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보다는 이런 재기화 설비를 통해서 가스를 이동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1승이 좀 관심을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LNG 쪽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LNG 화력발전소가 한 60% 담당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돌파가 이루어지면 한 4,500원까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3,5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550원은 이제 최근에 형성된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약간 눌림문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1승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람코 애니도 검토한 대왕고래 주가도 대왕인가?입니다. 네, 다음 달 입찰 계획이 있다는 소식으로 오늘 테마 급등을 했습니다. 대왕고래 섹터 관련 주부 일정 매매로 대응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뉴스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아람코라든지 애니라는 회사는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 에너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니는 이제 이태리 국영 에너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한국 석유가스공사 같은 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투자 설명회를 한다는 뉴스인 것이지 아람코라든지 애니가 우리가 거기가 우리가 동해 가스 유전의 투자 의사가 있으니까 와서 관련된 설명회를 해달라는 것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시한 것인지도 좀 불명확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예타 면제 시추가 뚫는 것에 대해서 예타 면제한 것도 있고 사실 여기 가스가 있으면 좋죠.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또 아람코라든지 애니한테 받는다라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좀 더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는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어떤 대안고래 프로젝트가 얘기가 나왔을 때 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아직은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지니어부는 좀 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안고래 테마 섹터 뉴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진중한 입장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장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내일 이제 낙폭가대 종목분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LG 이노텍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LG 이노텍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1,517억 원래 예상치는 한 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한 40% 이상 상이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제품 부품이 지금부터 계속 좀 공급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반기 때는 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하반기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8,200억입니다.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앞에서 연간 1조 회복을 2022년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이폰 16 시리즈의 카메라 모듈 폴디드 줌과 핵심 부품인 액츄에이터를 공급을 하는데 폴디드 줌은 이제 카메라 뒤에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액츄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빗번짐 이런 부분들을 보정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제품은 단가가 상당히 비싼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아이폰 15에서는 한 개 모델에만 적용이 됐다면 아이폰 16에서는 두 개 모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하고 자율주행 사업 부분을 같이 진행한다는 부분들도 성장 모멘텀의 저는 앞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히려 최근에 거의 뭐 한 20% 가까운 강한 가격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달 정도 주가 수준까지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가격부터는 한 번 정도는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낙포가대에 따른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22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다. 22만 5천 원이면 121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단계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소개해 주셨던 현대 로템이랑 삼성 중공업도 30% 가까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LG 이노텍 주가 흐름도 계속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